지금부터 웹 애플리케이션 만들기 수업의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수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그 전에 우리 수업은 이렇게도 부를 수 있습니다. 웹 애플리케이션 만들기, 웹앱 만들기, 웹사이트 홈페이지 다 비슷한 말이니까요. 말을 조금씩 다르게 쓰는 거니까 너무 혼란스럽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업에서 다루는 내용은 프로그래밍이 무엇인가를 알려드리는 것이 우리 수업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래밍이 무엇인가를 추상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야기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라고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기 위한 수업이 우리 수업이고요.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바로 웹을 배우는 것입니다. 웹이라고 하는 기술은 오늘날 여러 IT 기술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웹이라는 것은 하나의 단일한 기술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기술들이 협력해서 웹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동작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웹을 공부하면 다양한 유형의 기술들에 대한 경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웹을 공부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장점입니다. 동시에 단점이기도 하겠죠. 왜냐하면 너무 다양한 기술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웹의 또 다른 장점은 낮은 진입장벽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 프로그래밍 언어를 HTML로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HTML은 여러분이 앞으로 만날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보다도 쉽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쉬운 언어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웹이 쉽다는 것은 아닙니다. 시작이 쉬울 뿐 웹은 결코 만만한 분야는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배울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우선 우리 수업의 중심에는 인터넷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터넷이 무엇인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공부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인터넷과 웹이라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도 여러분들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축과 서버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축이 어떻게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웹이 구동되는가 라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우리 수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클라이언트 쪽에서 동작하는 기술인 웹브라우저, 자바스크립트, CSS, HTML을 배울 거고요. 그리고 서버 쪽에서 구동되는 기술인 웹서버,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미들웨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해볼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쪽에 보시면 서버 쪽을 보시면 미들웨어, 데이터베이스라고 제가 적어놓은 저러한 기술들은 PHP, MySQL을 통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수업의 목적은 PHP와 MySQL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과 미들웨어라고 하는 개념을 익히는 것이 우리 수업의 목표입니다. 바로 그러한 개념을 익히기 위해서 제가 선택한 가장 배우기 쉬운 것들이 바로 PHP와 MySQL일 뿐이고 여러분이 장기적으로 Java나 Python과 같은 다른 언어 또는 NoSQL이나 또는 Oracle 같은 다른 언어를 궁극적으로 배우고 싶다고 하더라도 우리 수업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웹이라는 것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기술들이 협력해서 웹이 동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각각의 다양한 기술들을 나무라고 비유를 한다면 우리 수업은 이 나무를 통해서 숲을 보는 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즉 각각의 나무들을 자세히 보는 것은 우리 수업의 범위를 넘어서요. 우리 수업은 웹이라고 하는 이 거대하고 이 방대한 이 기술이라고 하는 큰 숲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것이 목적이에요. 다만 그 숲을 그냥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게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갈 겁니다. 바로 그러한 구체성을 위해서 선택한 나무들이 방금 보셨던 각각의 수업들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수업을 끝내고 나면 웹사이트를 하나 구축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시면 아닐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거는 힘든 일입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우리 수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가치는 바로 무엇을 모르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 상태로 나아가는 겁니다. 뭐 전자건 후자건 모르는 것은 마찬가지일 수 있지만 큰 차이는 무엇을 모르는지를 아냐 모르느냐입니다. 무엇을 모르는지를 아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엔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뭘 모르는지를 알아야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또 무엇을 모르는지를 알아야지 무엇을 공부해야 될지를 알 수가 있어요. 또 자신이 전체적인 이 웹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분야에서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하고 어떤 부분은 강점이 있는지 그에 따라서 강점에 집중하고 약점은 다른 사람에게 넘긴다거나 아니면 약점을 강화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자기가 스스로 공부하고 개발하고 자기의 경력을 쌓아가는 이 계획을 세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좀 더 주도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사람은 주도적일 때 자신이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을 때 좀 더 능동적이고 좀 더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무엇을 모르는지를 아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수업을 통해서 웹의 전체적인 윤곽이 잡히면 여러분들은 우리 생활코딩이나 아니면 생활코딩 바깥쪽에도 좋은 수업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한 여러가지 책이나 사이트나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부족한 것들을 부분학습하시면 돼요. 자세하게요. 이렇게 해서 우리 수업의 오리엔테이션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수업은 프로그래밍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완주할 수 있는 수업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건 간에 우리 수업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누구도 할 수 있지만 누구도 쉽지는 않은 수업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과고를 단단히 하실 때 좀 편안한 마음으로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할 거니까요. 여러분과 제가 협력해서 마지막 수업까지 무사히 완주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마지막 수업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